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든입니다. 오늘도 제가 겟레디윗미를 찍으려고 하는데 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네, 머리가 더 짧아졌죠. 제가 최근에 머리를 볶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엄청 짧아졌는데 이 머리를 보니까 약간 백설공주가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제 얼굴이 백설공주라는 게 아니라 머리만 백설공주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백설공주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백설공주는 하얗고 깨끗한 피부 그리고 이 레드립이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잘 살려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오늘 피부 메이크업은요, 마무리가 보송보송해서 지속력이 높고 그리고 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요철을 잘 커버해주는 21호의 쿠션을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쿠션은 지베르니 밀착 매트핏 쿠션 21호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이 지베르니 밀착 매트핏 쿠션은 이름부터 매트라고 되어 있어서 건성인 제가 사용하기에는 약간 건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거 스킨케어를 꼼꼼히 해주고 나서 발라주니까 건조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피부에 정말 예쁘고 얇게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얇게 발리는데 피부 요철이나 그리고 기미 주근깨 요런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서 발라주면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는 쿠션이에요. 제가 얼굴에 요철이 좀 많은 편이어서 항상 쿠션을 하고 나서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데 요거는 따로 파우더 처리를 안 해줘도 될 만큼 요철 커버가 진짜 잘 돼요. 그래서 다 바르고 나면 피부결이 되게 매끈하게 정리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발릴 때는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는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이마도 꼼꼼하게 요거 색상 너무 예쁘지 않나요? 되게 허여 멀건한 색상이 아니라 진짜 예쁜 상아 색상이에요. 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늘 백설공지 메이크업에 아주 찰떡인 쿠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여기 쿠션 퍼프를 보시면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요. 이 에어홀 원단이 피부 위에 내용물이 균일하게 올라가게 도와주기 때문에 요걸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커버력도 높아지고요. 피부결도 더 예뻐집니다. 한번 착 밀착이 되면 시간이 지나도 파운데이션이 지워지지 않고 하루 종일 보송보송한 피부가 유지되는 게 큰 장점이고요. 특히 보통 매트 쿠션은 시간이 지나면 코 쪽에 유분이 올라오기 마련인데 요거는 피지를 컨트롤해주기 때문에 하루 종일 코 쪽에도 보송보송함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피지나 땀 분비가 많은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쿠션입니다. 이 쿠션이 한 번만 얇게 발라줘도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여름에 무겁지 않고 가볍게 사용할 쿠션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저처럼 피부 요철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진짜 만족할 쿠션입니다. 건성, 복합성, 지성 모든 피부 타입에 추천을 드리고 건성 분들은 사용하시기 전에 스킨케어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신기한 기회에 사용하면 정말 강의에 대해서 보송보송해 봤어요. 감사합니다.